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소산일상의 양여자 이영주입니다. 네 이영주님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영주님은 저게 북한 함경북도 언성 출신이고 언성에서 계속 살다가 언성에서 탈북했는가. 그쵸 강이 도망가게 내 집 앞에 있는데. 중국당이 바라보이는 언성에서 살면서 언제 북한을 떠났어요. 제가 97년도 3월에 떠났어요. 97년 3월. 내가 사실 중국에 낳아서 애를 낳고 살잖아요. 저희 집 아저씨를 만나서. 근데 이제 애한테 엄청 미안한 거예요. 눈길 딱 마주칠 때 애가 방마켓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 못 받아도 내가 낳은 딸 앞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인정이 뭐냐. 뭐 돈 많고 능력 있는 엄마가 아니라 우린 기본적인 신분이 없으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신분 있는 엄마가 내가.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리라 하고 떠났는데 도착을 북한에 한 거죠. 아 슬픈 일이네. 네 슬픈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그럼 최종적으로 북한을 탈출한다는 건 언제예요? 그게가 2011년도죠. 나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원성 사람들. 그대가 살았던 그 사회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세 번 탈북했잖아요. 시기마다 달라요. 제가 97년도 탈북했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몰랐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한국 노래를 그때 많이 불렀었는데 그게 연변 노래인 줄 알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노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죠. 남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살았죠. 남조선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몰랐죠. 정확하게 모르죠. 그냥 남조선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 살다가 장군의 아들고. 그 다음에 뭐 사랑할까요? 하여튼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알게 되고 한국의 문화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되고 아 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제일 감명이 깊게 대한민국을 알게 된 거예요. IMF. IMF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이 돌반지까지 다 이제 꺼내서 이제 나라 살리기 하는 거 보면서 북한 체제에서 가르쳐준 남한이 아니구나. 되게 신선했어요. 저게 가능하다고? 우리는 계속 지배받으면서 세뇌받으면서 살았는데 자율적으로 저 행동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래서 북송당했을 때는 이미 한국을 알아버렸을 때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북송대에서 나가니까 한국을 그때 온성 사람부터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나요? 잘 산다. 잘 산다. 갭이 안 되게 잘 사는 나라다. 근데 어떻게 잘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진짜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상상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부로 보지를 못한 걸 그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지. 생각도 못 하지. 잘 산다. 그것만 알지. 잘 사는구나. 진짜 잘 사는 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형제가 오고 자식이 와서 학자같이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주면 대한민국은 원래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 그걸 모르니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가서 길바닥에서 돈을 주셔서 보낸 줄 알아요. 한해에서 돈이 떨어진 줄 알아요.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내라 안 나가겠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산 TV가 아까워서 못 나간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서 필요한 삶의 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하지. 물질을 생각한 거지. 물질을. 이거 아까워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우리하고는 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가. 북한을 떠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어려우고 진짜 발악을 한 거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럼 용주님은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깼으니까 봤다. 오늘날까지 온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조선이 잘 산다. 아랫동네 잘 산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지만은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오냐면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우리처럼 갈더마 위에 올라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딱 꼬집어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처럼 너무 이 땅에서 살면 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아서 모든 걸 버리고 와야 되고 또 내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로 살아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래서 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키우던 돼지가 아깝고 애는 집이 아까워서 못 떠나겠고 거기에 있는 친척들이 중앙당에 뭐 해서 그건 이제 나를 위주로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길래 탈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묻힌 삶 부모 형제 직책직 거치도 않는 재산 남겨놓은 거 이 모든 걸 버릴 용기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하고 그걸 버릴 용기 이렇게 저렇게 김일성 정석이 북한 주민들이 얽으면은 그 천근만군 수십 갈래의 새 사슬이 무서워서 못 오는데 잘 산다는 건 다 알면서도 못 온다. 안 온다. 이거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의식각성 정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어요. 내가 정거리 교화소 들어갔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왔을 때는 이제 내가 살던 온성 쪽은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다 도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못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중 국경연선에서의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밀수도 하고 도랑을 건너뛰듯이 중국 왔다 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중국 연변 지방은 한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고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많죠. 그러나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직은 그 진짜. 동방운동국의 밤도 길다는 식으로 그건 아직도 그 뭐. 저 김일성 족속 지하에서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들 벗기며 살면서도 김일성 족속이 태평성대다 뭐 그런갑다 하고 사는 게 태반인데. 적어도 북중 국경연선 사람들은 깬 거는 틀림없어요. 깼죠. 깼는데 현실을 내가 이제 이게 딱 꼬지마야 아프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건 드라마고 그 드라마 소재지는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데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각계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실제 내 동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막내 동생이 중국 가면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10년 살았던 중국을 한마디로 내가 뭔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야 거기 어물땡에도 심밥하고 빵이 기름 범벅이 된 반찬이 구불러다닌다니까. 여동생이 딱 앉아 듣다가 아우 누나 중국 갔다더니 사기꾼이 돼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형제도 안 통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입을 그 다음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촌오빠가 교훈하는데 사촌오빠가 또 물어봐요. 야 문재아 거기는 어때 그래서 오빠는 좀 지시인이니까 좀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 동생도 함흥 화학공대 졸업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중앙대학인데 화학공대는. 근데 얘는 그러면 전성적으로 얘는 그쪽이 좀 안 돼있나 봐요. 사촌오빠가 물어봐서 내가 오빠 거기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중국에서 오빠한테는 한 장시간이 걸쳐서 얘기했는데 오빠는 진지하게 뜯더라고요. 근데 뭐 탈북까지 이혼은 못 지었지만은 바로 밑에 동생은 약간 성격이 엄청 급해요. 살이 안 맞게 급한 애라. 내가 있을 때는 정기가 하루에 딱 세 시간 왔어요. 그래서 가끔씩 딱 TV 나오는데 그 애들이 막 김일상 원신 컴마스 김정은. 그래서 나 뭐니 저게. 저게 아직도 조직거래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고. 아직도 강리방스 쳐먹으면서 저게 뭐니 그러니까. 내 동생이 기분 나빠서. 아 저게 교화소 갔다 온 거 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화소 갔다 왔는데 뭐 잘못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엄마가 아 너가 교화소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정치권 가겠다.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이제 본 거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거기서 나올 때는 교화소나 법기관에서 나올 때 도장 찍어요. 절대 중국에 갔던 얘기를 발설하지 말라는. 그게 못 사는 나라면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게 본 거는 항상 얘기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툭툭 나갈 때 엄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다 요덕이 가게 생겼다 막 그러는 거에서 걱정하지 마. 요덕이 가게 내가 갈 거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데도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한민국 잘 산다. 그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 이렇게 사회적인 모든 걸 보니. 북한에서 대한민국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을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살던가. 아니면 약간 실망이 되던가. 실망은 안 되죠. 실망은 안 되고. 나는 딱 나온 첫날에 횡단보도 건너노라고 딱 서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가 인격 있고 인권 있는 사람인 줄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했고. 시간배봤거든요. 아 나도 여기 있구나. 내가 사람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랬고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죠. 저도 이제 살면서 맨날 좋은 일만은 있을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감사함이 제일. 천머리에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되거든요. 백 번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온 건 잘한 거죠. 우리는 인격이 뭔지 주권이 뭔지 인권이 뭔지. 자존심이 뭔지 이거를 우리는 우리께 하나도 없었잖소 감사가 뭔지. 그 사람들이 부속품으로 살았으니까 인간 부속품으로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감정 우리가 제대로 생각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없지. 그 사람들이 주입시키는 감정 주입시키는 세계관 그런 것들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일한 조련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나는 항상 매일 매 순간을 이제 감사를 떠올려. 아 내가 그 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거는 내가 이 감사를 누리려고 살아난 것 같다. 그렇지. 그런 생각에서 많이 들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끝자락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만 나만 이렇게 잘 사는 것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니까. 우리가 탈북해서 중국 연변에 나와서 숨어 다닐 때 연변 사람들이 우릴 깨우쳐 주는데도 굉장한 작용을 했어. 그렇죠 그렇지 남조선 가라고. 그렇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남조선 가라고. 우리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잡아만 안 가면 거기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 부모 형제가 바라보이는 온성도 심심하면 나아보고 어찌면 서류도 물러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정말 목숨이 안 끊어지자고 조금 더 좀 좀 낫게 살자고. 중국 조선족 사이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는데 여기서도 자꾸 잡아가니까 거기서 가만 놔뒀으면 우리 여기 못 왔을 수도 있어.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는 내가 중국의 부를 이미 경험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한국이. 그리고 이제 가면 신분을 준다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생각의 도와선을 이제 딱 불 붙여준 거지 아 죽어도 살아도 서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으로의 미수복 지역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위빛이 되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삶의 동아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다 이렇게 천신망가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에 온 우리 탈북자들의 영향력도 크고 또 어찌 보면 중국 조선족 사회의 영향력도 크고 이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리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소중한 당당히 승리한 체제인 자유대한 민국을 기치로 해서 모델를 해서 북한이 자유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평양만사 방송은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깨우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